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3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동미추홀 가블과 연수 가블의 여야 예비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인천의 여야 대진표가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동미추홀 가블과 연수 가블 모두 여야 후보군이 정해졌는데 먼저 미추홀구 도하동과 주안동 그리고 동구까지를 선거구로 하는 미추홀 가블 선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심재돈 전 동미추홀 당협위원장이 맞붙습니다. 제3지대 정당에선 유일하게 동구의회 의장을 지내온 새로운 미래 정종현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는 용현동과 하객동, 숭이동 등을 선거구로 하는 미추홀 의뢰선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불과 171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국민의힘 윤상현 현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동미추홀 을 당협위원장이 재대결을 펼칩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을 아우르는 연수갑 선거구에서도 리턴 매치가 이어집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정승현 전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세 번째 제격도를 펼칩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권역으로 하는 연수을 선거구에선 현역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의원과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기응 예비후보가 경쟁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연수을 지역에선 3파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각 선거구에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예비후보 간에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